담배야 할머니 부르네 뭐하노? 뭐하노? 할머니 부르네 할머니야 그래 이건 뭐하여? 틀어받아서 안 나와 좋아서 그런다 아닙니까 그게 머리 이렇게 톡 갖다 대는 게 좋아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 모욕했습니까? 응? 모욕했냐고 오늘 안 했다 아침에 했지? 아침에는 했지? 아침에 했나? 아침에는 보일러 소리 들어가던데 아침에 했는가 모르겠다 안 했는가 안 했는가 빵은 묵었나? 빵은 묵었나? 빵은 묵었나? 있네 이거 내놨다 이거 이거 저쪽에 고령이 최원장 최원장이 챙겨줬다 엄마 묵으라고 의사선생님 있잖아 옛날에 링겔 마드로 갔던 사람 있잖아 엄마 묵으라고 너희 묵으라고 나는 안 먹어 엄마 묵으라고 주는데 담비야 집에 가자 어머니 내일 봅시다 응 담비야 집에 가자 담비야 집에 가자 담비야 집에 가자 담비야 집에 가자 총알처럼 뛰어 나오네 가자 집에 가자 고마운 분들이 많다 담비야 그 밑에 봐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봐봐 우리 꿀벌이 여기 와 가있노 아이 그 놈 집 이름 버리네 니 인생이 또 또 그렇구나 가자 니 인생이 할비 인생하고 똑같네 그래 담비야 가자 빨리 온나 빨리 온나 아 형수 네 아이고 뭐하노 밤늦게 밤늦게 안 오고 잔다 아이 시험다 진짜 주무십이소 빨리 TV가 안 나온다 TV가 안 나온다 TV가 안 나온다고 네 뭐 인생이 열거만 나오고 얇은 게 내일 내가 좀 손 봐줄게 네 네 지금 늦었다 네 주무십이소 아니 밤늦게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라노 담비야 담비야 이 농전 생활이 원래 이렇다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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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이는 단풍이는 단풍이 혹시 없나 단풍이는 단풍아 아 아이고 밥을 밥을 깨끗하게 먹었네 밥 좀 챙겨주면 또 어디서 오겠지 네 담비야 내가 밥 챙겨줄게 아 저녁 밥 줬는데 그래 밥 챙겨줄게 담비야 단풍이 불러라 아이고 들어가네 뭐 우린 하 할바도 들어갈게 하